누가 너더러 마음대로 떠나라 허화되냐. 말해보라. 누구의 허락을 받고 떠나려는 것이냐. 소임을 다하였으니 물러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사옵니까. 누가 소임을 다했다 하느냐. 전하께서 필요하신 이는 소인이 아니질 않사옵니까. 과인의 심간에 자리한 고통을 위로해주겠다 말하니가 누구였더냐. 소인은 그분을 대신할 수 없사옵니다. 과인의 고단함을 잠재워주겠다 말하니가 누구였냔 말이다. 가까이 오지 말라 명하신 것은 전하이시옵니다. 뭐라시나 명한 적도 없다. 네 말이 옳다.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가 그 아이인지 그저 너인지 나는 혼란스럽다. 허니 내가 이 혼란을 잠재울 때까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감히 감히 내 앞에서 멀어지지 마라. 어명이다. 어명이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